뽕팀 출격합니다. 뽕팀 대표 안성훈! 당돌한 여자!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무 준비됐죠, 안무? 네. 그래요? 안무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안무 준비됐어요. 자, 안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뭐야? 안성훈이 보냅니다. 당돌한 여자!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아니.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야, 언제 시작하는 거야? 가자! 원, 투, 쓰리, 고! 음악 주세요!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언제예요? 가자! 축격! 원! 가자! 원! 일풀어 안 웃는 거 맞죠? 없어요. 맞죠? 나이에게가 차가운 거 맞죠?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 봐 두려운 거죠? 가자, 가자. 그대는 그게 매력에요. 예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침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들어가, 침으로 들어가.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난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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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날 봐요. 그대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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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말해요. 그대 남자 해달라고 말해요. 나 이미 오래 전 홍천 남자이고 싶었어요. 글쎄, 글쎄, 글쎄.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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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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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자. 형찬아, 손 보여줘. 자, 춤 가자, 춤. 춤, 춤, 춤. 춤, 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춤 춰, 춤. 아니, 노래를 내가 했는데 왜 형이 받아? 형이 잘해요, 춤. 노래 얘가 본거에요. 네가 돈을 받아. 가자. 짐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행사장이야! 행사장이야! 탈도란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야 날 봐요 그대 맘속이고 말아요 날 기다리고 와, 데리고 와! 먼저 얘기하면 손을 아껴보나 야야야야야야 말해요 야야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남자한테 달라고 말해요 야, 영수님 이런 거 치면 어떻게 빨리 와야 했어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너무 좋다. 고향처럼 푸근해, 고향처럼 푸근해. 고향처럼 푸근해. 야, 너도 그만해, 이제. 아니, 근데 가면, 가면 들어 놓기 좋네, 저기. 누나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명당 자리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용돈을 주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팀장들 거쳐서 이렇게 왔다가 갈 수 있게끔. 바로 다이렉트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N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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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 이래서 5만원입니다. 5만원 주실 분들은 저를 거쳐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지급은 bottoms 내 보셨나요. 이 부분의 사뺐은